2021년 12월 20일 이거 오늘 19일이기 영상이다 19일은 일요일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니 한 10시 반? 그 정도 됐었다 그리고는 이제 방 정리를 좀 하고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냥 밥 좀 많이 먹고 오늘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내용은 그 스파이더맨 내용이었다 그 한창 지금 코로나 시국에다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 영화 시장에 약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딱 개봉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스트리밍에서 주지 못하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영화관으로 다시 간다는 내용의 기사였고 뭐 어떤 전문가는 저는 한창 코로나 시국에 영화 산업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워낙 스트리밍 시장이 굳건하고 아주 퀄리티가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비서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잠깐 갔다 왔는데 오늘도 고양이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까망이도 고양이도 똑똑이도 엄마 냥이도 할바이도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워낙 날이 춥기도 하고 오늘 비가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날이 여전히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쭉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과제가 4일 남았거든 96시간 남았거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잠을 좀 줄여가면서 좀 몰빵을 하지 할 것 같다 앞으로 한 4일 정도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목표로는 한 3일 만에 딱 끝내가지고 엄마가 23일 날 입원을 해서 24일 날 이제 퇴원하는 스케줄로 이제 잠깐 수술이라 그래야 되나 시술이라 해야 되나 잠깐 그거를 받으러 가시는데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가고 싶다 그래서 아마 내일 내일모레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될 것 같다 4일 남았네 오늘 밤부터 좀 잠을 줄여가면서 스타트를 해봅시다 무섭네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딱 3일 열심히 한번 스타트를 내봅시다 저번 주에 발표 준비하던 것처럼 저번 주에 발표 준비하던 것처럼 해봅시다 내일은 아마 잠깐 와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12월 20일 오전 12시 26분 오늘 여기서 끝